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블루 엠텍 종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신규 상장을 했는데 지금 따따상을 앞두고 조금 아쉽게 오후에 쏟아진 흐름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가까지 빠져가지고 다들 걱정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아침에 이거 수익으로 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좀 걱정하셨을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어떻게 오늘 아침에 위와 같이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전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 블루 엠텍 이거 신규 상장주 최근 신규 상장주 둘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LS 버트리얼즈 그리고 KNS 뭐다 따따상 1호 2호 지금 LS 버트리얼즈 따라서 결국은 블루 엠텍도 오늘 이렇게 좀 급등했던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일단은 오후 막판에 이렇게 쏟아져서 다소 아쉬움은 있고 다만 이거 다 전략을 다 드렸다라는 거 자 우리 이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인지 이거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다 대응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사 등등 뭐 요러한 것들을 빼고 일단은 실전적으로 조금 필요한 거 대응 전략부터 빠르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거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이거 대응을 한 대응 방법을 아셔야 또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도 쉽게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이거 아침부터 55,300원 상당히 시가가 많이 떠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눌림 줄 때 눌림 구간 다 타점을 잡아서 제가 공략을 드리고 또 했던 건데 요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지금 시간에 하한가 가서 좀 겁이 날겠지만은 이거 다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들 하나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침에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거 다 전략을 드렸었는데 공략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12월 13일 아침에 이렇게 장 시작할 때 제가 전략을 실시간으로 드렸던 겁니다 시가가 이렇게 30% 전후 25% 전후 이렇게 너무 떠버리면은 일단은 블루 엠펙 또한 동반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5만원 정도로 출발을 하더라도 일단은 공략을 보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공략을 안 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일단은 LS 버트리얼즈의 움직임을 이렇게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LS 버트리얼즈 그리고 블루 엠펙보다 같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신규 성장했던 종목들은 같이 이렇게 시세가 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LS 버트리얼즈가 상한가를 상한가를 닫아버리면은 따라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상승이 지금 상한가로 출발이 돼서 무너질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흐름 보면서 다시 자 그죠? 지금 현재 LS 버트리얼즈가 아침부터 거의 상한가 출발하려고 해서 너무 떠버리면은 어떻게? 쏟아지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천천히 이렇게 흐름 보면서 제가 전략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고 이제 시가 나오고 제가 다시 한번 전략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전략 드렸는지 블루 엠펙 지금 예상 시가가 55,000원으로 나왔네요 55,000원 블루 엠펙은 역시 시가를 살짝 깨면서 내려왔죠 시가 이하로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 다시 양봉으로 조세를 돌리는 상황인데 현 구간 얼마? 52,000원 52,000원에서 55,000원 이 라인에 한번 타점을 노려봅니다 아시겠죠? 52,000원 55,000원 현재 그죠? 지금 현재 내려왔다 내려와서 타점을 잡아줬습니다 얼마에? 52,000원에서 55,000원 이 가격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전략 이때가 몇 분이다? 9시 5분이다 9시 5분 9시 5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움직임 볼게요 자 그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바로 이 구간이다 그죠? 9시 5분 그때 전략 드렸던 가격 52,000원에서 55,000원 이 가격인데 정확하게 이 구간이 또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기가 막히게 제가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최저점 공략이다 그리고 몇 퍼센트다? 우리 급등 7만 5,900원 이 여기까지가 뭐다? 30%가 넘는다 상한 가면은 30%가 최고잖아요 근데 얼마다? 7만 5,900원이다 7만 5,900원 계산하면은 얼마? 40% 43%에 달하는 수익도 나왔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과열 과열을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루 최대치가 30%인데 40%가 넘는 그죠? 그러니까 뭐다 결국은 상한가 갈 듯하고 못 가고 이렇게 차익실현 차익실현이 쏟아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뭐다? 흐름 흐름을 알고 있어야 역시 뭐다? 대응책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전략 제가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렸잖아요 문자 문자로도 다 알려드렸고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이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블루엠텍 9시 5분에 지금 실시간 드렸던 것처럼 그죠? 5만 2천원 5만 5천원 이렇게 공략이경 그리고 어제는 LS 머트리얼즈 또한 제가 아침 8시 53분에 시가 나오는 흐름을 보면서 2만원에 매수하자라고 이렇게까지 전략 드렸다라는 거 이와 같이 문자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구독 구독이라고 꼭 보내주시고 뭐다? 구독 인증이다 구독자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독 인증 구독 인증 또는 구독 완료 이렇게 보내주시고 뭐다? 블루 블루라고 이렇게 함께 남겨주시면 이렇게 문자로 제가 다 전략을 드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구독 아시겠죠? 구독 완료 구독 인증 보내주시고 블루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결국은 어떻게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이와 같은 급등 흐름 그리고 실시간으로 실시간 전략을 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실시간 뭐다? 라이브 라이브 전략도 함께 드리는데 상단의 번호로 똑같이 구독 구독이라고 하시고 실시간 실시간 블루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실시간 전략 그러면 이와 같이 문자 문자뿐만 아니고 라이브 라이브 방송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게요 이거 링크 지금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거 스팸 때문에 이거 뭐 문자 영어나 링크 이런 게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다른 번호 다른 번호로도 꼭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 누락이 된다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략을 드리다 보니까 문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온다 그러다 보면 문자가 천 개 이상 누적이 되면 이게 하단에 있는 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누락의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다시 다시 한 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재신청이죠? 이것이 뭐 다섯 번 걸려서 일곱 번 걸려서 신청이 됐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아무쪼록 두 번 세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조금 신청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금 보내주시면 좀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오후에 이렇게 지금 쏟아진 상황이라서 다들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건데 그리는 뭐다 이거 패턴 패턴을 알고 있다 어떤 패턴? 바로 신규 상장주의 패턴 그죠? 신규 상장주 지금 뭐다 왜 제가 조심조심 하자고 했다 벌써 세 번째 다 라는 거예요 벌써 1호 2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뭐다 흔히 삼세번 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세 번째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다 항상 뭐든지 그죠? 삼세판 삼세번 그죠?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 세 번째는 이상한 것 같은 뭔가가 조금 판이 바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닌 느낌이 있다 그리고 조금 조금 가열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자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일이 터져버렸다 라는 건데 결국은 막판에 이렇게 쏟아지면서 한 번 떨어지고 반등 주고 두 번 떨어지고 반등 줬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떨어지면 뭐다 세 번째다 역시 뭐다 세 번째다 라는 거 이와 같이 세 번에 원 투 쓰리 하면은 뭐다 파동이 하락 파동이 끝이 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상승시에 원 투 쓰리 뭐다 그죠?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결국은 파동의 끝자락 세 번째다 하락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면은 자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얼마까지 갔다 45,900원이다 그러면 오늘 45,600원까지 쏟아졌는데 내일 이 가격 전후해서 얼마 45,000원 전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조금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제가 내일 매수 타점을 또 다시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매수 타점 어떻게? 상단에 번호로 50, 73에 7, 4, 9, 1 뭐라고? 구독 구독해 주시고 블루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이렇게 타점을 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 가운데서 비슷한 패턴을 그린 게 있다 바로 우리 KNS 그죠? 따상 1호 따상 1호 종목도 보시면은 이거 첫날에 상한가 가고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둘째 날에 이거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은 뭐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 나왔던 날이 언제다 12월 7일 날 여기 보이시죠 12월 7일 마이너스 9.11%까지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이날입니다 둘째 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다음 날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분봉상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우리 둘째 날 이날이죠 이날 역시 뭐다 종가 무렵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살짝 눌렀는데 이날 뭐다 시간에서 마이너스 9% 그러다 보니까 다음 그죠 다음 날 어떻게 됐다 다음 날에 역시 하락 하락 출발을 했는데 바로 급등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 아침 일찍 요렇게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점 이후 급반등 그래서 아침에 요렇게 타점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알려드린다 라는 거죠 이거 문자 아시겠죠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구독 구독을 꼭 해주시고 블루라고 하시겠죠 요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들 조금 걱정하셨겠지만 뭐다 걱정할 필요 없다 결국 이와 같이 급등하는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들 패턴 아닌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LS 워트 리얼즈 내일 또 급등 나오거나 또는 KNS 급등 나오거나 함께 함께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블루 엠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해서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락인 거예요 75900원에서 이거 얼마다 제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얻어 걸리면 50% 얻어 맞는다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45600원까지 빠졌죠 보세요 40%다 그죠 순식간에 40% 빠진 거예요 40% 그러면 결국 이렇게 빠지기만 한다 아니다 반등 준다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이거 반등 나온 게 10%짜리다 10% 결국 내일 아침에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 10% 이상의 반등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구간을 타점을 잘 잡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 걱정하지 마시고 블루 엠텍에 대해서 내일 오늘 보세요 오늘 전략 드린 거 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제 수식 짬밥이 몇 년 21년입니다 21년 이 노하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다 지금 세 번째 조심해야 된다라고 과열 아닌 과열 미리 미리 제가 이렇게 사전에 다 알려드렸고 아침에도 보셨다시피 정확하게 문자 가지고 했다 했다 이런 거짓부렁이가 아니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전략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영상 봤잖아요 1구간 공략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급등 지금 뭐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죠 그죠 이 정도 전략이면 그죠 충분히 내일 그죠 수익 내고 아시겠죠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추가 잘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다 내일 단기적으로도 뭐다 단타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온다 수익 그죠 이런 것들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상단의 번호 5073에 7491 뭐라고 구독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자 분들에게만 해준다라는 거 구독 인증 구독 완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블루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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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게요